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때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는데요. 공단이 이를 수용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인권위는 공단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항목별 질문사항을 반영해 종합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공단은 인권위의 권고 조치에 따라 조사원들의 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한 전문 교육과 장애 감수성 교육 방안 등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조폐공사가 미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 디자이너들의 전시회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화폐박물관에서 오는 18일까지 개최합니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발달장애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담은 기념 메달을 판매해 매출액의 5%를 고용 재원으로 환원하는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응답하라 대한민국 시리즈 등 일상에서 잊혔던 행복과 꿈을 여행이라는 주제로 담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에 외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서울 엄마아빠 택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엄마아빠 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 카시트가 구비돼 있고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비말 차단 스크린 등이 설치돼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24개월 영아 양육자라면 서울 엄마아빠 택시 운영사인 IM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엄마아빠뿐만 아니라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인 양육자에 포함될 수 있는 조부모 등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아기 1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고 디지털 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를 통해 택시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체육직무분야 중증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한 채용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강원지역 장애인고용의무기업인 강원도사회서비스원, 강원도영월의료원 등 7개 기관이 함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장애인체육선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